안녕하세요. 저는 씨름의 희열의 내생남 전도원입니다. 저는 금강장사 1회 금강장사 최연소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고요. 저희 씨름의 희열이 일본에 방영이 된다고 했을 때 엄청 놀랬고 저희 씨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씨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승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박진감이 넘치는 한국 전동 스포츠입니다. 씨름의 희열은 저희 경기뿐만 아니라 저희 씨름 선수들의 일상에서의 매력까지도 찾아볼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채널 고정! 빠염!